라인 다 찾지 말고 블루고버 혼자 가봐요 조금 더 35이니까 40나 45까지 가도 괜찮아요 그러다가 좀 위험한 것 같으면 너무 빠른 것 같으면 슬로이 나면 되니까 지금같이 너무 느리고 지금 괜찮아요 자기가 한번 스피드를 체크해 봐요 저 빨간불 미리 봤으니까 슬로이니 룩앤룩 하고 브레이크를 지금부터 쓰기 시작하구요 일찍부터 잘 서요 넘지 말고 부드럽게 뛰고 신호가 바뀌는 걸 봐야 돼요 브레이크를 밟다가도 지금 이 사람한테 슬로이니 그렇잖아요 이 자전거 때문에 고양이 뒤에부터 처음 보는 거 맞네 도로 짓보고 이걸로 보고 잘 맞추고 가봐요 저 고양이 떨어뜨리면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나고 나 미치겠어 불쌍해 맞춰 나가요 바란스를 빨리 가요 지금 슬로이니야 브레이크를 자기가 필요하면 알아서 써요 브레이크를 근데 브레이크를 안 써도 되거든요 왜 슬로이니만 없대 이정도나 그 전업기잖아요 이게 불쌍해 지금 오케이 라이트 레인치 너무 빠르게 하지마요 지금 빨간불이야 브레이크를 벌써 써야돼 라이트 턴 여기요 이거 파킹하고 인스펙션 한번 해볼게요 네 핸들 룩오버 라프트라인 옐로 라인 멀리 보고 그쪽으로 차를 보내요 이리로 가지 말고 이 핸들 핸들 핸들이 돌리는 게 늦잖아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겠고 그치? 5시간이야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영상으로 다 잡힌다고 네 자 지금 패스트 하우신 어 어 죄송합니다 어 그냥 꺼고 스트레이트에 여기 저기 룩 룩 하고 오케이 아까 왔다가 확실한 뭐 이거 엉 인사